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월호 월간지 50점자 월간지에 게재된 실전모의고사 우리가 지난번에는 교정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나갔죠 오늘은 21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이 쭉 나갈텐데 한번 여러분 쭉 풀어보시기 바라고 이 내용은 더보기란에 pdf 파일이 링크가 걸려있으니까 그 놈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풀어도 되고 그 영상을 정지해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이번 어떤 문제인지 확인합시다 오늘 밤에 horn은 자 한번 저 여러분들 25번까지 문제는 간단 간단한 단문 속에서 잘못된 것을 골라내는 것이고 26번부터는 기인 문장 속에서 잘못된 것 5개를 골라내는데 5개를 골라내는 이런 형식의 시험은 우리 시각장애인 조종사 시험을 보는 시각장애인들에게만 나오고 우리 비장애인 점역사들한테는 기인 문장 쪽에서 5개를 골라내라는 이런 문제는 없죠 그런 나름대로 한번 쭉 보시면서 나의 맞춤부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3월달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다 내드렸는데 이 문제는 제가 3월 20일 이후부터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름대로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